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 이건 제 음모론 이에요 저는 자잭극 냄새가 난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봤어요 어떻게 되는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다가 미사일을 어마어마하게 날렸어요 막 쏘아 쏘아댔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에서는 뭐랍니까 방어 미사일을 쏘았겠죠 공중에서 격추 시키려고 그러니까 100발을 만약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미사일을 날렸는데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미사일들이 날라오는 미사일을 요격을 하는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거 아니에요 한 7 80% 를 요격한대요 7 80% 그럼 100발 중의 한 7 80% 는 공중에서 폭발시키고 나머지 20 30발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엊그저께 있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여러분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방어 미사일이나 요격 미사일 똑같은 걸 써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전부 그쪽에서 생산된 무기를 무기가 똑같아 이해하세요 무기가 똑같다는 거야 무기가 똑같다 보니까 서로 안 쏘았다는 거야 지금 뭐 러시아 무기라고 러시아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 우크라이나 써 놓은 거 아니거든요 무기가 똑같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노발로 대발 아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깜짝 놀랐죠 두 명이 죽어서 근데 저는 왜 이걸 음모론으로 보냐면 폴란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토에 가입된 나라예요 그렇죠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된 나라입니다 나토는 회원국이 침공을 당할 때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군사 안보 동맹이에요 그렇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건 젤렌스키의 자작극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지금 서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해요 이 전쟁을 어떻게든지 빨리 끝내고 싶은데 서방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미사일도 대주지 않아요 독일도 무기를 제공을 안 해요 그 한마디로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토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방어미사일이 오발탄이 되었든 뭐하든 폴란드를 향해서 날아가게끔 해서 한발만 떨어져도 이게 동맹국이기 때문에 직접 찬전은 못해도 무기를 대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전쟁이 붙었는데 서방 국가들이나 유럽 국가들은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러시아가 차라리 원사이드하게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든가 아니면 둘 다 어떻게 전쟁이 멈춰져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젤렌스키는 무기를 대달라고 하고 있고 안 대주기도 뭐하고 계속 대줬다가는 장기화되면 가장 피해는 유럽연합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젤렌스키 배우는 누가 봐도 미국이죠 그렇죠 이거는 젤렌스키 혼자의 머리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는 전혀 그런 일 없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오발일 것이다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이 오발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젤렌스키 폴란드 타격 미사일이 오히려 여기저기서 조사를 하면 나토가 정면 방박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쏜 요격 미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오히려 나토가 나토가 이 사건에 개입하기 싫어서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쏜 요격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오히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좀 냄새가 난다 그렇죠 정말 많은 냄새가 나요 지금 서방에서 무기 지원 안 해주죠 이제 전쟁에 대해서 피로감이 오고 있죠 젤렌스키가 하는 짓도 결국은 러시아를 자극해서 러시아가 침공하게끔 만들었다는 원인을 왜그러면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엄청난 난방비가 소요가 예상되고 러시아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꽁꽁 얼어붙을 지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든지 종식시키고 싶은데 배우는 미국이 있고 그래서 이런 자작극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이상해요 오히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가 이거는 우크라이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는 아니다 라고 하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익을 보는 집단이 범인이죠 그렇죠 이 전쟁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이익을 보는 집단이 범인이죠 누구겠습니까 젤레스키 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왜 미국이 이익을 보고 있는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공급을 안하니까 미국이 유럽을 살린다고 해서 가스를 4배 이상 폭리를 취해갖고 지금 유럽에 공급하고 있고 식량 하여튼 모든 이익은 미국이 다 보고 있죠 엄청난 무기를 팔아먹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현재 국제정세도 잘 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국제 뉴스를 보면 그 어디도 중심을 잡는 국제 뉴스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는 좀 음모로 냄새가 난다 네 네